아, 뭐, 뭐... 먼저 먹어요. 고마워요. 아무래도 모습이 바뀌니까 불편하지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나더런 말로 울하더니... 무례함이 인생의 컨셉이 서유도님께서 존댓말을 다 하고... 그런 거... 아니에요. 어색하게 굴어서 미안해. 응? 미안은 무슨. 민연이는 모습으로는 몇 달을 함께 살았지만... 민재인의 모습으로 한집에 있긴 처음이라... 낯설어서 긴장했어. 절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내가 빨리 적응할게. 먹어. 나도. 이거. 거실에 있던데. 응. 고마워. 나 어때? 멋있다, 서위도. 오늘 저녁에는 밖에서 밥 먹을까? 아니... 나는 집이 편해. 넥타임일 줄 알아? 매주...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.